감동의 선율이 물결치는 시간 특선 나이벌 다같이 외쳐줘야 신나는데 안 외쳐줘요 감동의 선율이 물결치는 시간 특선 나이벌 자 스튜디오가 아주 번쩍번쩍 빛나고 눈이 부십니다 잘생긴 다섯 청년과 그리고 요정 한 분이 앉아 계시네요 다섯 고치 말이죠 성숙한 퍼포먼스로 들어온 빅톤 고음여제 최강 발라더 흰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흰씨부터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가수 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빅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뉴 월 안녕하세요 빅톤입니다 우리 흰양은 컬투슈의 정말 보물이에요 컬투슈의 신인때부터 자주 나오셨고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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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도 한번 와주시고 맞아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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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요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데 심쿵했어요 그러니까 이쁜데 어떻게 몰라요 로맨틱 가이 몰라 몰라 빅톤이 2020년 3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때 막 코로나가 시작되고 막 그래갖고 정신이 없었을텐데 네 네 잘 지냈어요? 저희와 열심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여전히 보조개가 면역적이네요 감사합니다 한 분씩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빅톤 네 안녕하세요 빅톤의 세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준 네 안녕하세요 빅톤의 수빈입니다 수빈 와우 수빈 네 안녕하세요 빅톤의 승식입니다 승식 네 안녕하세요 빅톤의 병찬입니다 병찬 네 안녕하세요 빅톤의 한세입니다 한세 자 주윤이 같이 활동하는 시기가 비슷한데 그전엔 또 무대에 같이 쓰거나 그런 적은 없었나요? 네 어때요? 최근에 화요일날 네 네 화요일날 같은 무대에 섰어? 네 섰습니다 어때요? 무대에서 보는 빅톤은 어때요? 흰씨 너무 멋있으시죠 특히 강승식 선배님께서는 최근 아직 방금되지는 않았지만 또 무대에서 한번 제가 따로? 네 네 뵀었거든요 다른 방송에서? 너무 멋있게 퍼포먼스를 해주셔가지고 무대 밑에서 정말 와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아무 소리 안하지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니까 오우 저도 노래 진짜 옆에서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아유 정말요 옆에서요? 네 하실 때 저도 노래를 들었거든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이 정도의 옆은 아니요? 백기실 앞에서 막 듣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옆에서 나 흰 노래한다 승식씨가 노래 잘하죠? 네? 그럼요 승식씨 노래 잘하잖아요 너무 잘하세요 조금만 들려주세요 저요? 흰 노래하는 거 있어요 흰 노래 아 저 흰 노래하는 거 이제 시든꽃에 물 시든꽃에 물을 주든 시린 표정조차 없는 네 너무 좋아하죠 아 그러면 흰이 빅톤 노래하는 거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연습을 해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신곡 홍보 해보겠습니다 자 가열차게 홍보하시죠 네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번에 바이러스라는 신곡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어? 빅바 제가 빅바 바이러스인데요 빅바이러스 태균 큰 바이러스 빅바이러스 그래서 제가 닉네임이 빅바에요 빅바 바이러스로 했구나 네 예민한 이름이기도 한데 제목을 그렇게 줬네요 근데 이제 바이러스이긴 한데 그런 바이러스는 또 아니고요 해피바이러스 네 그렇죠 저희는 이제 저희 팬분들과 여러분들께 해피바이러스 드리려고 네 되게 멋있는 곡으로 또 나왔습니다 좋아요 같은 바이러스로서 홍보 많이 해드리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스타일의 곡인가요? 이번에 좀 굉장히 장르가 확확 바뀌는 장르가 바뀌어? 네 장르가 중간중간에 계속 계속 바뀌어가지고 되게 들으실 때도 재밌게 들으실 수도 있고 되게 집중이 잘 되는 네 그런 멋있는 곡입니다 바이러스 같은 비극적인 사랑이라도 나의 선택으로 후회 없이 해나가겠다 네 이런 뜻을 담고 있네요 그렇죠 네 네 한세씨가 직접 랩메이킹 아 네 항상 제가 작사를 하는데 이번에도 했습니다 아니 아까 리허설 하는데 너무 멋지더라고 랩핑크 어디서 영감을 좀 받아요? 어 제목에서 제일 아이러스에서 받았어요? 그냥 제목이랑 주제 해가지고 잘 거기 따라가서 쓰는 것 같습니다 우와 이따가 들을 거지만 네 네 네 험한 랩을 한번 들려주세요 너무 잘해 에코 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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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오토톤 걸린 목소리 동기부를 찍겠냐고요 발음이 영어 발음으로 들려가지고 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빅톤이니까 랩톤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오 랩 자 우리 음역대가 엄청 높고 어려운 곡이라고 이제 들었는데 어땠어요? 노래 부르면서? 이번에 이제 세준이랑 제가 되게 좀 높은 고음파트가 많아가지고 좀 쉽지는 않았는데 괜찮아요? 아니요 살려주세요 하하하하 곡은 누가 쓴 거예요? 작곡가님이 작곡가님이 써주셨는데 이번에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녹음하고도 작곡가님이 녹음하고 이걸 진짜 부르시는 분이 있을지 몰랐다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걸 해낸 거 아닙니까 두 분이 아 그럼요 매일매일이 챌린지 같아요 라이브 할 때마다 이따가 들을 수 있는 거죠? 아 예 그럼요 아 좋아요 뭐 챌린지 춤 있습니까? 포인트 안무 뭐 이런 거 포인트 안무 저희 이제 그 심장꿈틀 춤이라고 요즘 심장꿈틀 네 많이들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심장꿈틀 네 저희가 이제 후렴구에 러브 라이크 바이러스 아는데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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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약간 심장꿈틀 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장의 남편의 음이라서 이게 네 네 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잘하시는데요 잘하시는데요 좀 하죠 요즘 아이돌들 챌린지 하는 어떤 재미가 붙어갖고 오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 예 잇지 거부터 해갖고 제가 오우 와우 잇지 뭐 요즘 유아 씨가 새로 나오는 그 노래 아 맞아요 그 노래도 제가 챌린지를 했거든요 오우 같이 했어요 같이 네 같이 빨리 막 움직이는 거 어 그런 거 있어 흰 씨도 춤에 좀 관심이 있죠 요새? 요새요? 어 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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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노래하세요 우리 빅톤 아 예 저희 하하하하 하하하하 고음이 엄청난 노래 하하하하 그리고 우리 한세의 랩 아 기대됩니다 심장꿈틀 춤 오우 심장꿈틀 춤 오우 병찬의 저 보조개 좀 보세요 너무 매력적입니다 자 우리 신곡 바이러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컴온 바이러스 떨어지지 마요 지금 이 순간 너를 놓친다면 죽어갈 거야 내가 살아갈 매일을 너 세상 가장 찬란한 비극이야 Under the diamond sky 이토록 하니 나를 눈 멀게 하는 걸 I can go 아파도 너일 거야 내 내 선택은 Love like virus 1분도 1초도 너를 떠나 숨 쉴 수 없어 Love like virus 나의 all day 남은 모든 미래 다 너를 위해 쓸 거야 Baby say yes 매 순간이 내겐 전부 너를 사랑할 시간 Love like virus Roll in Sleep dead Okay put it in the corner Now we gon' hop on the breakin' rhythm 빠른 시간 속에 go with the flow 홀린다 지금 기릴리는 기분 No reason to show me your love 선택은 내 손에 결정이 돼 그 모든 것은 I made it Tell me what you like I can take a new place We're strongly 날아줘 멀리 볼링 너와 자유롭게 원해 끝도 없는 어둠을 헤매다 발견한 작은 star 내가 서 있는 곳을 비춰내주는 걸 Oh yeah yeah 수백 번 순천 번 끝도 없이 두 발 아래 너의 달린 길 그 어디든 널 선택 가기 좋은 곳이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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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 go 아파도 너일 거야 내 내 선택은 Love like virus 1분도 1초도 너를 떠나 숨 쉴 수 없어 Love like virus 나의 all day 남은 모든 미래 다 너를 위해 쓸 거야 다 너를 위해 쓸게 Baby say yes 매 순간이 내겐 전부 너를 사랑할 시간 Love like virus 이제 내게 속삭이래 날이 끌어가면 분명히 날 더 끌어져 달콤히 나를 짓눌러도 Let me go 이제 날 품에 가던 꿈에서 깨 다시 두 발로 일어나 내가 선택한 너라 난 맘속으로 걸어가 Until the sunris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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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o the night 그 끝엔 너니까 나의 all day 남은 모든 미래 다 너를 위해 쓸 거야 Baby say yes 내 순간이 내겐 전부 너를 사랑하는 시간 Love like virus Everybody need every second More than ever time Oh oh 어둠던 그 매 순간 전부 너를 사랑하는 시간 Love like virus 고음이 이 정도면 되게 높은 거죠? 엄청 높은 거예요 야 아니 이게 뭐 고음이 엄청 높은 건데 별로 안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두 분이 이게 조금 억울하더라고요 안 힘들어 보여요 되게 힘든네 지금 9129님께서 우와 고음 뭐예요? 춤추면서 부를 수 있어요? 와 부를 수 있죠 아이돌인데 그렇죠 빅톤인데요 이거 저희는 자부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첫째 주에 다 라이브로 진행했거든요 라이브가 굉장히 잘 들립니다 음악방송 형들이 열심히 할게 형들이 잘 끄고 갑니다 병찬이는 보조기만 보여주면 돼 자주 보여드릴게요 귀여워 자 이동인씨 실력파 아이돌의 대표주자 빅톤 이게 라이브로 하니 진짜 발박수 손박수 쳐야 돼요 하셨네요 자 이제 흰씨의 신곡을 또 홍보 마음껏 하세요 제가 4년만에 첫 정규앨범으로 기다렸잖아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내는 거예요 콤백이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정규앨범으로 콤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앨범은요 좀 특별하게 타이틀곡이 두 곡이에요 더블 타이트 더블 타이트 와 어떤 곡들이에요 이별이란 어느 별에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쇼미더머니 10의 우승자 조광일리께서 피처링 네 피처링 해주셨어요 백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 어우 네네네네 맞아요 그거 아 맞아요 갑자기 왜 레게 걸렸나 그러고 갑자기 왜 렉이 걸렸나 그러고 아 맞아 그 분 유명하죠 아 아 네 그리고 두 번째 타이틀곡은요 아 네 그리고 두 번째 타이틀곡은요 오늘 들려드릴 노랜인데 결승선이라는 노래에요 아 흰씨가 뭐 이런 노래를 왜 냈을까 네, 처음으로 이제 락에 도전하는 발라드 아니고? 네, 발라드가 아니고 약간의 제가 좀 오늘 밤 10시에 우루과이와 축구 경기가 있다고 응원가가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결승선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약간 노린 게 있는데 약간 노린나? 약간 노린나? 약간 노렸어요 노린 냄새가 잘 나요 노린 거 좀 들어볼게요 그러면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거 들으면 결승선 가겠는데요? 결승선, 결승전은 오늘 결승선 말고 결승전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으로 락에 도전을 하셨다는데 기대됩니다 노래를 뭐 워낙에 잘하니까 어떤 장르라도 잘 소화해낼 거예요 흰인데요, 뭐, 그럼요 흰님께서 흰 치마를 입고 오셨습니다 잘 어울립니다, 흰 치마가요 조광희 씨 얘기를 해가지고 라이브, 라이브 자, 준비되셨나요? 예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예 흰 해이 무감각한 내 발을 봐 내 노력의 훈장인 거야 그 센 파도가 내게 밀려와 숨쉬는 법을 망각하게 하려해 이 세상을 이겨낼 거야 흔들리지 마 무너지지 마라 당당해져라 세상 앞에서 한 걸음 더 1, 2, 3, 4, 5, 6 그렇게 옆으로 나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들리니 가까워지라 한 걸음 손놀이 나나나나나 한 걸음 더 superstar illustration 해이 세상이 나를 울려도 해이 너답게 소리칠 거야 아무리 내 앞길 막는다 해도 무의미하단 걸 깨달을 거야 해이 널 막기에는 부족해 흔들리지 마 무너지지 마라 당당해져라 세상 앞에서 한 걸음 더 1,2,3,4,5,6 그렇게 옆으로 나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들리니 가까워지는 숨소리 한 걸음 더 1,2,3 결승선을 지나칠 거야 흔들리지 마 무너지지 마라 당당해져라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마 무너지지 마라 당당해져라 세상 앞에서 한 걸음 더 1,2,3,4,5,6 그렇게 옆으로 나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들리니 가까워지는 숨소리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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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 걸음 더 1,2,3 결승선을 지나칠 거야 월에이 이야 이거 노래도 잘 어울리네 아 뭔데 다 잘 어울릴 것 같아 우인 씨 고고 이게 응원가인데 다 같이 따라 부르긴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문자 우리 반응 문자 우리 빅톤이 하나씩 돌아가면서 읽어줄까요? 네 한새부터 읽어주시죠 조진우님께서 이 노래를 들으면 없던 힘도 생기겠어요 힘 안 나면 혼날 것 같다 송동현님 이 정도 고음이면 카타르까지 전달됐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권지혜님께서 노래 너무 좋아요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했어요 뮤지컬은 안 하시나요?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진짜 뮤지컬 하면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근데 아직 제가 공부하고 쌓아 나가야 될 그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뮤지컬은 먼 훗날에 공부를 착착착착 착실히 열심히 한 다음에 조진우님은 오신 적 있죠 그래도 네? 조진우님은 많이 들어오죠 그냥 이런 추천은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주인공의 레베카 이런 것만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우리 흰씨가요 12월에 연말 단독 콘서트를 가지시는데 12월 10일 블루스케어 거기 파란광장 거기에서 하는데 매진됐대요 어머 홍보를 하면 안 되겠네? 네 티켓 2분 만에 2200석이 매진됐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반도 콘서트가 처음은 아니시죠? 네 처음은 아니고요 올해 전국투어 콘서트로 시작을 해서 8월 7월에 끝났어요 전국투어 콘서트가 연말은 다시 이제 네 근데 이제 또 감사하게도 연말 콘서트로 올 한 해를 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너무 지금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와 흰씨 노래 2시간 가까이 계속 흰씨의 노래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이겠습니까 나중에 한번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와주세요 매진돼갖고 못 갈 것 같아요 매진돼갖고 이번에는 못 갈 것 같다고 와주세요 그래도 매진됐다면서요 자 일단은 광고로 가서 4부에서 다시 만납니다 야 투시라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자 특선 라이브 빅턴과 흰과 함께 3부에 물리합니다 반짝이야 지금 콘서트 얘기 나오다가 황병용님께서 흰님 혹시 입석표는 없나요 매진이 돼버려서 매진이 돼버려서 정말 감사드려요 뭐 추가 공연 같은 건 안 해요? 추가 공연이요? 연장 오 정말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데 한번 추진해볼까요? 아니 이제 예매자를 봤더니 예매자의 75%가 전부 남자분 남자 팬이 이렇게 많아요? 너무 신기하죠 우와 이런 소리 많이 들리겠다 네 그래서 시든꽃을 떼창을 넘기면 다이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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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공부대 느낌 나 그래서 미모 공연을 따로 가지 않아도 그런 느낌을 확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성 팬들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이 순간에 삼촌팬 등장했어요 6381님께서 혜원아 힌즈 삼촌이야 혜원이 뒤에 항상 우리 힌즈들이 있으니까 당당 자신있게 화이팅 감사합니다 삼촌팬분들이 많으신가 네 삼촌팬 너무 많고요 저를 되게 귀여운 조카나 동생으로 봐주시더라고요 아껴주시는 분들이 네 나도 추워 나도 추워 철이 추워 삼촌팬 너 이렇게 귀여워 오늘 나 추워 미간이 삼촌팬 당했어요 빅톤 진짜 다들 자생이고 요정들이 따로 없네요 특히 병찬님 보조개에 풍땅 빠져버렸어요 여기 빠지면 잘 못 나온다 카던데 병찬이한테 내 패를 뺏긴네 뺏겼어 보조개에 낀깃어 여기 앞에 카메라에 보조개 좀 가까이 보여주세요 와 근데 진짜 보조개가 깊다 나도 있는데 나도 있는데 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름 아닙니다 보조개입니다 보조개 볼 우물이에요 주름 아닙니다 쏙 빠져버리소 우리 흰식 하나 읽어주세요 네 0095님께서 어머 우리 딸 최애 빅톤이들이 나왔네요 딸아이가 팬사인해간다고 앨범을 엄청 구매해서 집으로 어마무시한 택배가 왔던데 이놈의 지지배를 쫓아낼 수도 없고 보는 라디오로 보니 뽀샤샤한게 딸림이 최애 될만하네요 고1 김지윤 공부도 좀 하라고 파이팅 해주세요 김지윤님 공부 열심히 하세요 파이팅 지윤이라고 빨리 지윤이 고1 빨리 응원의 말씀들 지윤아 엄마 말 잘 듣고 파이팅 지윤아 엄마 말을 잘 들을까 우리 오빠들이 그랬으니 빅톤 오빠가 얘기했다 엄마 말 잘 들으라고 우리 빅톤 신곡 바이러스가 의상에 노출이 많다는 뮤직비디오를 보면 조금 살짝 저희가 뒤에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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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살이 나오고요 어머머 조금 짧게 만들었네요 티저 해보고서 탑처럼 네 어머머 전 저런 거 본 적 없는데 뭐 그렇게 노출이 많다는데 그렇게 많진 않은데요 그렇네 이게 또 방송이랑 다르게 이제 저희가 방송하는 무대를 보면 거의 수빈이는 그냥 갈비뼈가 다 보이는 정도로 아 진짜 이렇게 들면은 올라가 네 맞아 맞아 숨을 치니까 다 올라가는데 수빈이가 그렇구나 수빈이 의상은 거의 다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갈비뼈 미남인가 봐요 아 네 제가 갈비뼈가 예뻐요 반격이 좀 이뻐가지고 갈비남 네 그 9417님 거 승식님 환승연애 2 OST 맨날 들어요 노래만 들어도 환승연애 과물이 된다고요 본방사수 계속 하셨어요? 라고 본방사수는 사실 다는 못했지만 근데 그래도 다 봤습니다 끝까지 혹시 특별히 응원하던 커플 있어요? 저는 태인님과 나원님 커플을 응원했었는데 워낙에 핫해가지고 지금 방송놈들도 쏙 빠져있어요 자기들 연애는 못하면서 그냥 정말 우리 미녀 작가님들랑 피디님 계시는데 미녀 작가 예 미녀 작가들이죠 다른 멤버들도 혹시 환승연애 보신 분들 있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커플은 이제 형균님과 혜은 커플님이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 두 분이 보시면 합이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 그래요 잘 됐으면 좋겠다 흰씨도 봐요? 오 저도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디 커플? 저도 똑같이 혜은님과 형균님 역시 우리 흰씨는 연애하면 어떤 스타일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승연애 2 시즌2 OST 와디프 오늘 특별히 승식 씨가 라이브로 불러준다고 하는 렛츠고 승식 무대를 모셔봅니다 고마워요 이 노래 또 라이브로 들을 수 있어서 와디프 오승식 네 과몰입해 주세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음악 줘버리세요 음악 Tell me, let me know 저 달이 사라질지 선명해질지 Make a crescendo 뭔가 다른 게 있다면 내 맘에 밤을 채워줘 깊어진 다툼 커지는 상처 끝에 sun goes down 번지는 어둠 넘어 저 달이 보여 기리는 밤을 비춰줄 수 있을까 Baby look at my eyes 잊었던 설렘을 가르쳐줘 선택을 해 Yes or not 꿈이 남아있었던 사실을 알려줘 I'm trying to get your heart 새로운 시작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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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what if I get her I'm running out of time 또 다른 선택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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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what if I'm 믿고 있어 불 꺼진 너의 온기 뜨거워진 눈빛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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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what if I go 싶어 이미 불 꺼진 나의 맘이 경고하는 위기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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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what if I go 싶어 I'm trying to get her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잘 몰라 잘 몰라 잘 몰라 나를 채워줘 어두웠던 내 그림자를 밝혀줘 새로운 마음에 때로는 익숙함에 Close to you 심장이 뛰고 있어 떨림을 느껴 떨림을 느껴 두려운 맘을 속여 나를 설레게 해 다시 불 꺼진 너의 온기 뜨거워진 눈빛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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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what if I go 싶어 이미 불 꺼진 나의 맘이 경고하는 위기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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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what if I go 싶어 What if I get out 아름다운 우리 사랑의 시작과 끝에 차 You know that 다를 거라는 말 Throw it far away 알잖아 everything's right Baby look in my eyes 잊었던 설렘을 가르쳐줘 선택을 해 Yes or not 꿈이 남아있었다 사실을 알려줘 보여줘 You know what I mean I feel like it's your heart Your heart What if I know But what if I get out I'm running out of time I'm running out of time 또 다른 선택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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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what if I go 싶어 No way 뜨거워진 눈빛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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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what if I go 싶어 이미 불 꺼진 나의 맘이 나의 맘이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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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what if I go 싶어 What if I get out 감사합니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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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문자창에 비명이 가득합니다 아니 그 문자 게시판에 반응들이 이제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와야 되는데 비명이 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외계인들이 네 놀란 것 같아요 승식님 노래 듣고 지금 문자가 비명으로 왔어요 방한솔님께서 와 씨 와 씨 되게 세다 김하라는 엄마야 지우비님께서 캬카카카arch 캬카카카카카카 야 이게 뭐 이렇게 왔냐 2004번이 허롤롤롤롤롤 유수연 님께서 헐 이 노래가 승식님 노래였구나 몰랐던 사람들이 많은 거에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용소라님께서 강승식 비율 무슨 일이야 진짜 아니 다리가 너무 길어 감사합니다 다리가 비율이 다리만 한 2미터 되는 거 같아 키가 몇 시에요? 저 180입니다 180인데 다리가 엄청 길어갖고 다리가 한 1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단히 오를 땐 막 4개씩 5개씩 올라와서 아무도 보다 더 빨리 노래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네 노래 우리 흰씨가 대세들만 찍는다는 지하철 샌드위치 광고를 찍었다 서브웨땡 이거 나 너무 좋아하는데 저도 너무 좋아요 이거 봐 이거 봐 와 진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매출 올리기 위한 광고인가봐요 네 그래서 바비큐 스마스라고 네 그 캐롤을 약간 괴사해가지고 we wish you a 바비큐 스마스 이렇게 광고를 해서 네 찍어봤습니다 아유 부끄럽네요 대세에요 대세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햄버거 샌드위치 광고는 대세 대세죠 저도 한 번도 못 찍어봤는데 와 저 지하철 저 버거는 맛있거든요 맛있죠 네 고민할 때 많이 주문할 때 고민돼요 그렇죠 운동하시는 분들은 약간 요리를 골라가지고 먹기 딱 좋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닭갓살 네 그럼요 그중에서도 이제 이번에 제가 저 들고 있는 저 라인을 좀 많이 무슨 라인이에요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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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시 바비큐 스파이시 바비큐 스파이시 바비큐 저 마음이 급해요 네 꼭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파이시 바비큐 스파이시 바비큐 배운 바비큐 먹어봐야 되겠다 스파이시 바비큐 아 맛있겠다 그 흰꺼 주세요 흰꺼 그러면 주나요 어 뭐 그 점원 분께서 이제 알아들으시면 네 총 한 3종이 있습니다 아 3종이 있어요 다 먹어봐야 되겠다 네 인천교육청 홍보대사로 발탁이 또 됐네요 오 인천뿐이시구나 네 인천 자랑입니다 아 인천 자랑이네 네 아휴 축하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휴 자 인천의 자랑 우리 인천의 딸 흰의 노래를 듣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불러주시는지 어 제가 흰 하면 또 그거야 그거 왜 줄 거야 네 네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시든꽃의 물을 아 이거를 여러분 직관하시는 겁니다 네 일렬에서 와 좋습니다 시든꽃의 물을 주듯 이거 들으면은 시든꽃은 다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요 어 시든꽃은 물을 주듯 자 흰 씨의 노래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감동 받으실 준비하시고요 여러분들 달팽이관이 호강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고막들이 아주 소리를 지를 거예요 신호 통 같은 거 있으면 귀에다가 대세요 꿀 떨어집니다 자 박수로 정혜 듣겠습니다 안녕 아무 말도 아무것도 여전히 난 여기 없고 널 원하고 널 원해도 난 외롭고 꽃이 피겨진 그 자리 꽃이 피겨진 그 자리 끝을 몰랐었던 마음이 깨질 것만 같던 그때 우리 시든꽃에 물을 주듯 시륵에 정조차 없네 결국엔 부서진 여기 우리 다 잊었니 다 잊었니 말없이 다 잊었니 사랑한단 말로 날 가둬둔처럼 넌 잊었니 넌 잊었니 난 잊지 못하나 봐 바보처럼 기다려 난 오늘도 어쩌다 이렇게 됐지 너무 예뻤잖아 둘이 매일 설레었지 그댄 매일 설레었지 그댄 너무 예뻤잖아 둘이 우리 우리 시든꽃에 물을 주듯 싫은 표정조차 없는 결국엔 부서진 여기 우리 다 잊었니 말없이 다 잊었니 말없이 다 잊었니 사랑한단 말로 날 가둬둔처럼 넌 잊었니 넌 잊었니 넌 잊지 못하나 봐 바보처럼 기다린 바보처럼 빈자리 붙잡는 날 붙잡는 날 바보처럼 빈자리 넌 잊었니 넌 차라리 느낌댔다고 말해줘 희기적인 그 침묵에 또 남아 넌 바보처럼 미련한 내가 누워 아무말도 아무것도 여전히 넌 여기 없고 널 원하고 널 원해도 난 지쳐 가 감사합니다 이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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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탄식이 몇 번씩 나오는데 빅톤 멤버들이 지금 병찬하고 다 멤버들이 와 너무 잘하시는데요 한마디씩 해주세요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들어봤거든요 진짜 왜 와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보전기가 더 들어갔어요 지금 성냥부터 해서 뚫어져 나오는 그 고음이 인히어로 들으니까 더 그랬어요 와 진짜 콘서트 진짜 이건 안가면 후회할 것 같아요 왜 매진 되는지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 중간에 볼륨을 줄였어요 정말 그러다가 이거 딱 뺐는데 와 라이브를 뚫고 나오는 게 MR 뚫고 나오는 게 소름이 너무 끼쳤어요 아 감사합니다 승식 어때요? 저 사실 그 이제 동영상 진짜 많이 봤거든요 버스킹 하시는 것도 보고 되게 많이 봤었는데 실제로 하는 걸 진짜 인히어로 들으니까 와 그냥 천국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헤븐헤븐 헤븐 영광입니다 반응 문자 반응 문자를 당신이 직접 읽어주세요 본인이 네 구자경님께서 와 제 혈압이 올라가요 아 다음 것도 제가 읽습니다 민망하게 본인이 다 읽으세요 송상호님께서 평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는데 조금 전 혜원씨 노래를 듣고 귀가 뻥 뚫었어요 귀를 뚫어주셨어요 귀 뚫어주는 가창력 감사합니다 한세씨가 이거 좀 읽어달라요 네 이현지님께서 이 정도면 시든 꽃도 물 없이 그냥 살아난다고 그렇죠 세상에 시든 꽃은 없는 거죠 수빈씨가 또 하나 읽어주세요 신동순님이 어 이거 박혜원씨 노래인데 쩜쩜쩜 네 맞습니다 동일인물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박혜원 맞습니다 신동신씨 뭐 하는거야 지금 박혜원 이꼬루 흰입니다 예예 예 그렇습니다 본명이 박혜원 양입니다 자 이동희씨 빅톤의 실세 수빈군 요즘 또 형들 휘어잡고 있나요? 갑자기 수빈군 휘어잡고 있나요? 아 네 제가 잘 잡고 있어요 갈비남씨께서 갈비로 이렇게 다 휘감고 있습니다 기강을 왜 우리 수빈군이 잡는거죠? 병찬은 어떻게 된거에요? 이제 막내이기도 하고요 벌써부터 고개를 숙이고 있는거죠 왜? 지금 이걸 뒤에 보이시나요? 수빈이 손이죠 바로 이 손부터 올라옵니다 네 이렇게 바로 형들에게 손부터 올라옵니다 어깨부터 이렇게 쭈물으면서 형 괜찮아요? 이때부터 아 안되겠다 수빈아 괜찮지 무조건 괜찮다고 합니다 무조건 긍정적인 말 무조건 형 잘했지 오늘? 잘했어 잘했어 오늘 안 혼나겠다 안 혼나겠다 비타민 같은 존재구나 아 네 맞아요 그런 존재가 있어야죠 치열이가 저한테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름 자체가 치열업이잖아요 치열 치열 여러분들 치열업 자 문자 하나 읽어주실까요? 삼성오모님께서 최병찬님 SBS 사내맛선에서 신하민 역으로 나오셨을 때 너무 귀여워서 눈이 가리더라고요 아 이게 김세정씨 동생 역으로 아 눈이 가더라고요 네 네 너무 귀여워가지고 어머니께서 맨날 저런 아들 있으면 좋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들인데 말이죠 저도 아들인데 저도 아들인데 죄송합니다 와우 1291님 와우 활동이랑 지금 같이 하고 있나 봐요 같이 하고 있어 얼마나 힘들어 힘들텐데 네 지금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하고 있는 상태인데 와 이 와 이 솔직히 말하면 넘버를 부르는 게 활동 중에서 여기가 처음인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다행히 코트초에서 해주는 거 감사합니다 코트초 처음입니다 네 네 근데 이걸 지금 제가 귀가 베토벤이 이제 귀가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현재 귀가 안 들린다는 절망을 표현하는 노래인데 네 음정이 안 맞으려나 네 가겠습니다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되잖아 나의 착각이야 그럴 일 없어 어떤 고통도 참을 수 있어 누구보다 더 예민해야 할 내 감각을 가져가지마 이제 내 귀가 들리지 않는다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뮤지컬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느낌 감정 무립 됐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흰씨한테 질문이 하나 왔어요 3919님 WSG 워너비 사파이어 신곡 나온다는데 가야지는 소식이 없나요? 저희 가야지는 단체 톡이 있어요 단체방에 항상 다음 신곡을 늘 기원하면서 기원하고만 있군요 네 그래서 아직은 저희는 기원하고만 있는 상태인데 때린 사람이 많으니까 언제든 이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 저희는 참여할 의향이 있다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어요 응 그렇다면 우리는 광고로 가야지 그렇죠 광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고로 가야지 빠르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1년밖에 남지 않았고요 흰씨부터 1년 만에 정규앨범으로 컴백하게 됐는데 정규앨범 소식을 가장 처음으로 이렇게 퀄드쇼에서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제 노래 예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많이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예쁘게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빅턴 네 2년 만에 돌아오니 컴백쇼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저희 이번 주 활동 남아있으니까 이번 주 활동도 많이 지켜봐주시고 바이러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욜디도 오늘 너무 고생했어요 오늘 축구 저녁에 꼭 SBS에서 응원해주시길 바라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시고 대한민국의 필승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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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